훈련사님 가시고 나서 보호자님들이 진짜 갈 길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줄을 매면 막 무니까 산책을 못 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가네. 저렇게 반항했을까. 얼마나 힘들까? 그치? 울어? 에? 아니요? 전 단호한 보호자예요. 갑자기 왜 울어? 저 걔 어떤 심정을 이해하니까 이제. 아니면 보호자님이. 맞아. 그리고 또 지금 아기도 아프고 하니까. 아. 정혜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. 어떡해. 공감을 형성하면서. 어떡해. 봉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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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소리가 뭐길래. 여기까지 왔나. 모르시나요? 나를 탓해라.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. 이제. 너도. 언젠가는. 너도. 한글자막 by 한효정